지킴이... 이름이 지킴이야 야 우린 듀오플레이 하면은 쉽게 잡을 수 있어 니가 몸빵 쓰고 나는 프리딜 놀게 니가 나보다 딜이 세지만 그렇다고 내가 니보다 몸빵이 센 거 아니야 안돼 사라졌어 나아가는 지름길에 있어야지 그치 으앗! 쟈앗! 저쪽으로 가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럼? 아니네 저기 있어 앞에 앞에 저기있다 앞에 저기있지만은 생크하고 일로 가겠다 꼬붕 어디갔어 아 몰라 따라오겠지 알아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뭐야 어 뭐야 갑자기 쾌가 열렸어 브리딜 브리딜 죽어라 이 종목이들아 얘 세레나가 앵간한 탱커보다 좋은 거 같아 야 야 아르바크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냐? 니 친구라미 아르바크가 상관없어 아르바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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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매지칼을 찍을 생각이 없어요 얘 전사가 왜 매지칼을 찍어야 됩니까 수치스럽게 뱀파이어스 땐 마법은 쓰긴 하지만 매지칼 안 찍는다 가다가 꽁으로 서브 퀘스트를 깼네 요 요 요 탑인 것 같은데 느낌이 하나는 쪼쪼 이건 것 같고 아 드래곤 여기 있는 드래곤이랑 싸움을 하긴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 뭐야 활이 날라오는데 아 여기 이거 저기 있다 궁로종복 루팅 못하네 죽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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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오오오 지킴이 왔다 야 세레나 어디갔어 야 세레나 어디갔어 야 세레나 어디갔어 개아퍼 세레나 치유하고 치유하고 지구렉 채우고 방어잡 의약 먹고 힘의 물약 빤 다음에 어딨어요 힘의 물약 빤 다음에 어딨어요 어눈 그치 ни 흐으으으으으으으으 세레나 이제이제 왔어 어 쩔 죽어업 주 que 수색 수색했다 졌어 레벨 업하고 방어 아 여기는 못찍네 아 빨리 저 원소 방어를 막아야 되는데 자 이제 하나 남았다 세레나 왔냐? 겁나 늦게 왔어 너 막타 먹은 수준이야 지금 왜 자꾸 활이 날라와 저쪽에 애가 있는데 무시하고 갑시다 네 지나갈게요 예예예 지나가겠습니다 예 좀 쪼기네 욕만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어 뭐야 우디요 아 이 플럭걸링은 욕 날개인줄 알고 식겁했네 지금 아직 지금 욕이랑 싸울 마음의 준비가 안되있어 지금 내가 덩가드 퀘스트 덩가드 퀘스트 이거 이거는 뭐라고 해야되지 되게 으스스하네 어 되게 으스스해 저 탑인거 같죠? 네 어 뭐야 또 어디서 쏘고 있어 종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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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사람 이름 같애 해골종복 뭐 쫄개라는 뜻이긴 하지만 종복이에요 종복이 종복이 하니까 뭐 사람 이름 같죠? 저거 같애 저거 같애 여기 여기 요 탑인데 죽으시고요 탭 뭐야 중복아 중복아 망할 중복이들 스태미나 없어 박탈 수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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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한 수색이었다 이 정도면 왜 기다리라고 뭐야 이건 잠깐 어디로 들어가야 돼 저쪽이야? 가자 빠른 이동 안되나 여기서? 내부에서 어디있어? 어 안보여 왠지 용이랑 용이랑 싸우게 될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강하게 든다 용이면은 뱀파이어로 변신하는게 낫겠지? 뱀파이어로 변신하는게 낫겠지? 대놓고 용이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놓고 용이 나올 것 같아 어 뭐야 저기 어딨어 하하하하 찍고 갑시다 내 바로 앞에 모습을 안보인다면 뭐 난 굳이 싸워줄 지금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어 왓썹 왓썹 에이 왓썹 문 열어줄꺼지 이제? 어 느그 딸이 안보인다 또 느그 딸 또 새끼로 샀네 빠져 한번 하고 자, 줘 빨리 나가고 싶은데 느그 엄마가 어? 줘야지 받을 거 있잖아 우리가 그치? 새리난지 새레난지 엔피씨 엔피씨 리택모드 하면은 얘도 미녀일 것 같은데 이 아줌머리 아줌마 아줌마 에이 용 왔어 지금 변신해 고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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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마세요 우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세요 뭐야 뭐야 오 꺼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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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다구구라 꺼지세요 어렵진 않은데 어디갔어 어디갔어 헤드샷 항문을 넓혀 항문을 넓혀 항문을 넓혀 막타다 잡았다 별거 아니었네 어 아줌마 어디가 난 예상하고 있었어 어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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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하시오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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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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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태블를 다시 돌아올다면, 하칸의 가능성을 지속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당신과 서라노에게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은, 제가 그 위험을 안할 수 없습니다. 하칸은 그를 믿지 않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지만,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, 그 정도는 알고 있어. 그리고, 제 아노를 잘 안할 수 있습니다. 뭐 결혼까진 아니지만 뭐 가자 지켜줄게 어 니 딸 또 사라졌다 야 봅시다 뭐야 뭐세요 화나리는 또 뭐야 저주 받은 존재야 저주 받은 존재야 저주 받은 존재야 저주 받은 존재야 나를 띄워줌으로써 자기가 좀 더 저주 받은 존재 저주 받은 존재가 정신의 존재가 하지만 내가 그 자랑에 그 자랑에 저주 받은 존재 그 자랑에 저주 받은 존재 저주 받은 존재 저주 받은 존재 그 자랑에 저주 받은 존재 진엘의 주가 대니비어씨 위약금 얼마나 알아보셨어요? 대니비어씨 위약금을 얼마나 알아보셨어요? 소울캔을 부족하면 제 힘이 부족할 때까지 제 이름을 주실 때 탐 리엘의 이름으로 전해 주실 때 제 이름을 전해 주실 때 제 이름을 전해 주실 때 제 옆에, 그라즈 마즌을 제 아래에 제 이름을 전해 주실 때 제 이름을 전해 주실 때 내가 다행이 쓰실 때 제 이름을 전해 주실 때 제 이름이 전해 주실 때 저는 답변에 감사받아 필요하죠 그게 내가 내 이름이 필요하며 제 이름을 전해 주실 때 제 이름을 전해 주실 때 제 이름은 전해 주실 때 저의 배가 그린 era 도바여서 지내면서 저의 배가 된다면 저의 배가 지금 다른데 도바여서 저는 제 이름으로 도바여서 라는 배가 다시 돌아가자고, 그놈을 지켜봐야 한 바퀴 두는거 아냐, 지금. 알았어, 빨리, 어. 어, 알았어. 어, 알았어. 어, 알았어. 나중에 한번 쓸게, 용마, 아, 그, 마법대학에 근처에 사는 용, 그놈 잡을 때 딱 용 대 용. 2제이.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고 이제. 우리 용용제이로 나가자, 용용제이. 용은 드래곤은 드래곤으로 잡는 거야, 어. 오고 있어? 어, 빨리 뛰어가. 그, 망할. 마법대학에 못 들어간 이유가, 걔 때문이었지, 용때문에. 그, 망할 테스트 보는데, 기다려주질 않아, 용이. 완전 열 받게 말이야. 난 저기서, 씨. 오, 순간이동하는 기계가 있을 줄 알았어. 입구까지. 겁나 걸어가야 돼, 결론은. 빨리, 이, 음침한 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. 좋아, 안가자. 다 왔다. 다시 돌아가자, 어. 또 한 건 했네요, 예. 뭐야. 어, 빨리 와. 그럼 이제 우린 뭘 해야 되냐. 데크시안이 그 스크롤에 대해 얘기했지. 뭐였지? 드래곤과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해. 메인 캐스트로 해야 돼? 아, 또 윈트... 윈터홀드 대학... 아, 너 뭐 윈터홀드 대학 뭐... 빠순이에요? 그러면... 윈터홀드로 가자. 어... 복수의 때가 된 건가? 복수의 때가 된 건가? habían 쟤있어?! 어, 용이 왈 거야. 어, 쫄지 마. 아, 마나 없어. 아, 소환하고 싶은데 마나가... 흑혈기라서 스택이 깎여 안됐다 뱀파이어로 일단 변신해 내려와봐 아 뜨거 오우 오우 오오오오 세 레아 나 어디갔니 슬렛아 매지카가 없어 아 망할 나질어서 매지카 회복도 더디네 야 낮에는 뱀파이어 완전 쓰레기네 이거 아난만 못한 수준이야 수준이 세레나는 어디가 있어 와아 아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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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파이어 쓰레기 수준 낮에 안 되겠어 바로 대학에 가지 말고 여기 마을에 가 윈터홀드 마을에 간 다음에 여기서 젠장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다 여기 들어가 도와봐 이제 뱀파이어 긴 긴 긴 긴